수영차 옥수수 수영차 옥수수 수영차 오늘 기분 엄청 좋아 보이네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 오늘 정산 받을 준비돼서 기뻐 돈 들어온다고 행복해 그리고 오늘 공차도 먹었어 다이어트는 3.5 복구하고 더 빠지고 있는지 꽤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먹었어 닭도리탕 뼈장국 그래서 오늘 닭도리탕도 먹고 뼈장국도 먹었습니다 닭도리탕 이제 다시 복원해 만나면 일본에서 사온 젤리 한번 먹어볼게요 나가나노 나가 나가 나가나? 나가 콩 콤부 나가노노 시오콤부라고 하는 말 먹어보겠습니다 아마 지역명의 시오콤부라고 하는 개 썩은 내가 나는 다시마 젤리인가요? 냄새 지리는데? 다시마 소금에 절인 거라고요? 다시마 소금을 왜 절여 이걸? 일단은 젤리인 줄 알고 사왔던 시오콤부 염장한 다시마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싶지 않지만 방송 해야되니까 일단은 도전 나가나는 시오콤부 썩은 내가 나는 시오콤부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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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있는데 뭔가 향이 이상해 향이 생각보단 였거든요? 그냥 냄새를 맡았을 때를 비한 것보다는 향이 덜한데 약간 레몬을 씹었는데 발냄새가 나 새콤시콤한 발냄새가 나는? 그런 맛이네요 아 네 제 발은 저런 향이 안 나요! 저 맨날 발을 씻자라 발 씻어가지고 그런 냄새 안 듭니다 로하 오늘은 세례로 시작인가요? 발냄새까지 참고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흐 흐흐흐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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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